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경제지표에 1위 1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정이 좋죠 언제까지 좋았죠 지난 6일 목요일까지만 해도 시장은 피벗 기대를 한껏 키웠습니다 ISM의 제조업 지수가 하락을 했고 ADP 민간고용, 비닐자리 이런 게 다 시장 예상보다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여기에 또 뭐가 있었죠 선진국 중 거의 주요국 중 처음으로 G7 국가 중 처음으로 유럽과 캐나다의 기준금리 인하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가 된 지금 현 시점이죠 광기 과열된 게 좀 식어야 되니까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기준금리 인하도 이제 다 왔다 성큼 다가왔다 이렇게 다들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머리를 지어짜게 됐죠 언제부터? 지난 금요일 5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뒤 금리 인하 경로는 다시 완전히 꼬였습니다 노동시장은 여전히 뜨겁다는 걸 다시 확인을 했죠 IB 투자은행들은 경쟁적으로 금리 인하 전망 시기를 미루고 피벗 횟수를 줄였습니다 반면에 이 고용보고서 의미를 너무 오버해서 해석할 필요 없다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CPI와 FMC 결과가 동시에 나오는 10일 슈퍼 수요일이죠 이 수요를 앞두고 통계의 한계를 중심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과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괴리의 문제입니다 기업 통계와 가계 통계의 괴리 간극의 문제인데요 지난 7일에 발표됐던 5월 고용보고서에서 제가 눈에 띄는 점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가장 놀랐던 게 신규 일자리 수가 272,000개였습니다 예상은 얼마였죠? 19만 개였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고 전달 4월은 이렇게 작았습니다 16만 5천 개였는데 10만 7천 개가 더 늘어난 거죠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전월 대비 임금 상승률 이게 저는 더 오히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4월 0.2에서 5월 0.4%로 전월 대비로 올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도 3.9에서 4.1로 높아졌습니다 인플레가 가장 중요할 때 임금 인플레가 또 어느 때보다 중요하잖아요 주거비하고 임금 인플레 이게 정말 중요한데 임금 인플레가 잠잠해지는 것 같다가 오히려 다시 튀어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키워서 상당히 불안했죠 이것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렸었는데요 여기까지는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였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되는 데이터가 있었죠 그게 뭐죠? 실업률이었습니다 실업률은 3.9에서 4%로 올랐습니다 4%는 2022년 초에 거의 2년여 만에 4%대로 올랐던 거죠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건 뭐죠? 노동시장이 식어간다는 증거입니다 평균 임금과 일자리 보면 여전히 뜨겁고 달아오르고 있는데 실업률 보면 식어가고 있어 왜 이런 차이 온도 차이가 나는 걸까요? 바로 고용보고서의 집계 방식 때문입니다 고용보고서에서 신규 일자리 수와 임금 상승률은 기업 조사를 통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산출을 하는 거고요 실업률은 가계,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집계를 합니다 이 모집단이 다르다라는 거죠 조사하는 집단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조사가 모집단이 다르더라도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이렇게 큰 간극을 보이고 있는 걸 한번 보면 대체적으로 여기 가계 조사를 한 신규 일자리인데 신규 일자리에서 이걸 갖다가 확대한 게 이겁니다 기업 조사에서 아까 신규 일자리 수가 몇 개 늘었다고 했죠? 5월에 27만 2천 개 늘었습니다 그런데 가계 조사를 보면 비슷하게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대래 40만 8천 명 감소했습니다 기업 조사에서는 기본 단위를 제가 일자리, 일자리 수 27만 2천 개 늘었다고 했고요 가계에서는 고용, 인원 40만 8천 명 단위가 다르게 표기를 했는데 이걸 혼용하기도 합니다 신규 일자리라고도 하고 신규 고용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건 좀 분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하면 기업 조사에서는 투잡, 쓰리잡 뛰는 N잡러들이 통계에 포함이 됩니다 가령 5월부터 지난달부터 주중 야간에 우버기사로 일하오면서 주말에는 또 보고서, 연구소, 보고서 작성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신규 직장인이 있다고 치죠 실제로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업 조사에서는 신규 취업자 한 명으로 집계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한 명이지만 신규 일자리 3개로 잡힙니다 반면에 이 사람을 대상으로 가계 조사를 하면 3개의 신규 일자리가 아니라 한 명의 신규 고용으로 인식이 됩니다 본질적으로 기업 조사의 신규 일자리 통계가 가계 조사의 신규 고용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즉 제가 아까 기업 조사의 신규 일자리 수 N잡러기 때 일자리 수로 카운트가 되고 가계 조사에서는 사람, 신규 고용으로 인식이 된다 그래서 여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실제 워싱턴과 뉴욕 같은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N잡러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대도시에 많죠 원격 근무가 늘어서 직장에 출근할 회수도 줄고 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 짜투리 시간에 다른 일을 한다는 거죠 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이렇게 동분서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가계 조사에는 포함되고 기업 조사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기업을 대상으로는 신규 일자리를 뭐라고 하죠? 비농업 신규 일자리라고 하잖아요 농업 외의 비농업 신규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가계 조사에서는 농업 분야 종사자도 들어가 있고 무급 휴직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기업 조사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는 N잡러 기업 조사에만 들어가는 이 N잡러보다는 그 수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 조사를 대상으로 한 신규 일자리 수가 가계를 대상으로 한 신규 고용보다 좀 더 뻥튀기 과대 계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 대상의 신규 일자리 통계는 또 다른 결함도 있습니다 바로 모든 통계가 갖고 있지만 고용 통계가 특히 그렇다는 건데요 표본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대부분의 통계는 전체 모집단을 다 대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샘플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 설문조사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뭡니까? 표본이 모집단을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한다 이런 샘플링의 한계가 있는데 그게 표본오차라고 하는 거죠 이 오차와 약간 상반되는 개념을 신뢰도라고 하는데 이 조사가 여론조사나 설문조사가 모집단을 제대로 반영할 확률 이 모집단이 들어갈 확률입니다 즉 미국 노동부에서는 이 고용보고사의 신뢰도를 90%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90% 신뢰구간이라고 하는 거죠 더 정확하다고 하면 95% 신뢰구간이 보통 많은 여론조사에서 추구하는 그 구간이 이건 좀 낮은 90% 신뢰구간입니다 좀 낮다라는 거죠 90%가 이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 즉 맞을 수가 있고 10%는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노동부가 신규 일자리 수의 신뢰구간을 90%고 명수로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3만 명입니다 즉 예를 들어 신규 일자리 수가 이번에 27만 2천 개 늘었는데 실제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13만 명 실제로는 13만 명이 늘어날 수도 있고 13만 명을 더한 40만 개 이상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런 오차가 또 계절적으로도 존재합니다 작년 3월 올해 3월 비슷하지만 2월과 3월 하면 또 계절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절 조정 계절적 요인을 반영한 계절 조정도 합니다 보통 두 달에 걸쳐서 하는데요 이번에도 3월과 4월에 신규 일자리 수의 계절 조정을 했는데 이전 발표치보다 1만 5천 개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2만 개, 3만 개 이상도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 계절 조정의 오차도 있어서 5월 신규 일자리 수가 이번에 27만 2천 개 늘었지만 다음 6월, 7월, 8월 이렇게 또 계절 조정하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통계의 오차, 한계가 있다는 건데요 고용통곱면 그렇겠습니까? 물가통계도 마찬가지겠죠 CPI도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CPI와 PCE의 차이는 아시죠? 주거비 비율이 CPI는 40%가 넘고 PCE는 의료비에 여있던 비중이 가장 많죠 이것 말고도 CPI가 갖고 있는 한계는 정확성이라는 겁니다 CPI는 빨리 나오죠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하는 걸 추구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죠 CPI는 신속한 통계지만 PCE는 정확한 통계죠 CPI는 그래서 정확성에서 많은 결함이 있습니다 CPI는 지역적으로 미국의 모든 도시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농촌을 제외한 주요 75개의 대도시 지역만 포함을 합니다 그것도 개인이 지출한 품목만 반영을 하죠 이에 비해서 PCE는 미국 전역을 또 망라하고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개인을 대신해서 구입하거나 지원한 의료비도 대신에 지원한 거잖아요 직장 같은 경우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의료보험료를 개인 기업 반반 부담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PCE는 들어가지만 CPI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무엇보다 CPI가 가장 PCE에 비해서 갖는 구조적인 결함은 바로 대체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CPI는 기준 연도와 비교 연도의 동일 품목의 가격 상승 변화를 그걸 통해서 물가 상승을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가격이 2023년에 100원이었는데 하나당 올해 110원으로 올랐다고 하면 물가 상승률이 10%입니다 단순 비교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소비자들은 보통 어떻게 대체를 하죠 사과값이 올랐으면 덜 오른 다른 대체제를 구매를 하고 소비를 더 하게 되는 거죠 가령 배를 더 사게 된다 이런 거죠 물론 사과값, 배값 다 오르게 되면 당연히 소비를 안 하고 소고기값 많이 올렸으면 돼지고기, 삼겹살 아니면 치킨 미국에서도 지금 고기값이 예전보다 많이 올라서 치킨 소비가 늘었잖아요 이런 형태가 PC에는 반영이 되는데 대체제 효과가 반영이 되는데 CPI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PC는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구매 품목을 하나에 바스켓은 없습니다 그 바스켓을 기준 연도와 비교 연도를 비교를 하는 거죠 동일 품목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주로 소매하는 그 품목을 바스켓에 어떤 그걸 넣어서 분기마다 그걸 바꿔가지고 품목을 바꾸면서 물가지를 산정을 해서 대체제 효과가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렇지만 CPI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건데요 또 CPI가 또 하나의 좀 약간 미국 CPI를 볼 때 조금 염두에 둘 건 다른 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죠 뭐냐 미국은 PC도 쓰고 CPI도 씁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CPI만 쓰죠 그런데 유럽과 캐나다가 현재 물가의 목표치인 2%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금리를 기준금리를 내린 건 CPI 기준으로도 2%대에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미국은 CPI의 어떤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3%다라는 거죠 PC는 2%대지만 CPI는 3%대기 때문에 다른 나라 특히 우리나라보다도 그리고 유럽, 캐나다 다른 D7 국가들에 비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12일 수요일에 나오는 5월 CPI는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전월 대비 0.1% 전년 동기 대비 3.4%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월의 수치는 3.4% 비슷합니다 인플레 나우 캐스팅도 그렇게 비슷하게 보고 있죠 좀 더 중요한 근원 CPI 상승률은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3.5%로 전망이 돼서 4월의 0.3%, 3.6%보다는 조금 둔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CPI가 여러 허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패드는 CPI에 의존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못된 결정, 조금 부족한 얼치기 결정이 되더라도 그게 현실에서는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최악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워로장이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 이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CPI가 아까 예상대로 근원 CPI는 조금 둔화되고 전체 CPI, 헤드라인 CPI는 비슷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FMC에서도 지금 FMC 기준금리 어떤 전망치도 크게 변하지 않겠죠 하지만 훨씬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 기준금리 인하 횟수는 줄고 그 피버 시기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겠죠 이미 주 아이비들 중에 가장 비둘기적이라고 불렸던 CT와 JP모건이 5월 고고용 보고서 발표, 지난주에 발표된 뒤에 예상 시기를 7월에서 9월, 7월에서 11월로 늦추고 금리 인하 횟수도 4회에서 3회, 3회에서 1회로 줄였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9월에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인하할 확률보다 더 높아졌죠 일주일 전에 비해서 역전이 됐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12일 한국시간으로 13일 새벽 3시에 나오는 FMC 결과에서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이 가장 주목이 되겠죠 이 점도표에서 많이 들어있는 기준이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고 지금 여기서는 4.6위에서 올해 3번 금리 인하하겠다는 게 3월의 결과였는데 3월 FMC의 결과였는데 이게 하나씩 아니면 두 개씩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연내 1회 내지는 2회 정도로 인하 정도로 지금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회 정도만 나오더라도 시장은 안도할 거고 1회로 나온다고 하면 다소 충격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점도표고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장기금리입니다 물론 그게 여기 점도표에서 나올 수 있지만 이게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이 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롱걸원 이 장기금리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지난 3월에는 2.6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올라갈지가 또 초미의 관심사죠 현재 다들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릭 로즌그렌 전 보스턴 연방원의 총재는 또 지난주에 저희 회사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었죠 뉴욕에서 컨퍼런스 2024가 있었는데 여기서 로즌그렌 전 총재는 장기금리가 3.4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2026년 기준금리가 2.6이었는데 페드가 본 게 이게 3.4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중립금리는 침체도 안 하고 과열도 하지 않는 이론적인 금리인데 그걸 중립금리를 추정하는 게 이 장기금리인데요 페드에서 추정하는 게 장기금리 그 금리 수준이 2.6에서 3.4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로즌그렌 총재가 얘기를 했고 시장에서도 다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당연히 늘 FMC 때마다 중요한 파월의 입입니다 파월은 CPI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비둘기적 톤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선거 이전까지는 그럴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 외파적 톤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시장은 정말 큰 충격을 받고 유동칠 가능성이 크겠죠 인플레이션과 또 비슷한 게 바이든 대통령의 지주일인데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고 있죠 미국에서 정말 많이 먹는 틱택이라는 졸음 방지하는 대신 밥 먹고 잠깐 먹는 우리로 지금 거의 미국에서도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 홀수보다 틱택을 많이 먹는데 이 비교하는 거죠 이전에는 1달러로 2달러로 이거 살 수 있는데 지금 이거 밖에 못 산다 그만큼 인플레가 심하다라는 걸 지금 비판하는 형태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모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차피트를 잡히지 않는 게 그래서 인플레이션입니다 라스트 마일의 고통은 바이든 대통령도 겪고 있는 거죠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주일 격차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성추문 입마금 의혹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접해 편결을 받았죠 판결이 아니라 배심원단의 편결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지주일 격차는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야 할 길이 고말립니다 대선 승부를 결정지을 6개 경합주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앞치락 뒤치락해서 붙었다가 다시 떨어져다가 다시 붙어지고 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려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겠죠 주거비 상승률이 정말 중요한데 이 주거비 상승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야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인데 바이든 대통령의 라스트 마일 여정은 여전히 산 넘고 산입니다 인플레이션의 라스트 마일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느냐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잡히느냐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잡히느냐가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운명 대선 승부를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어느 때보다 12일 슈퍼 수요일에 나오는 CPI와 FOMC 그 결과를 백악관에서도 바이든 대통령도 유심히 지켜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그 슈퍼 수요일 잘 넘고 엔비디아의 어떤 수식 액면 분할 그 결과도 잘 봐야 되겠지만 CPI와 FOMC를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지난주 제가 만들었던 영상에 대해서 또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파케니님 미국의 수장 다녀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물가가 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소비가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물가가 정말 너무 올랐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맥도날드 이런 식료품 가격이 너무나 올랐는데 이걸 과연 누구까지 버틸 수 있을까 상류층은 버틸 수 있겠지만 중산층 이하가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경기 둔화는 올 수밖에 없겠지만 경기 침체까지는 갈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떤 찬반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가 저도 줄고 경기가 둔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리즈 카레님 그 외 다른 분들 정말 좋게 생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AYA 주님 옆 사무실 동료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은 워싱턴 나오라고 하셨는데 이런 말들이 정말 저를 정말 들뜨게 하고 힘나게 하는 말들인 것 같습니다 PI77님도 최근에 봤던 15분 영상 중 가장 유익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15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한 20분 영상 중에 가장 유익했기를 정말 큰 욕심을 가져봅니다 케냐 스왈로우님 물가가 높아졌는데 방금 백화점은 너무 붐비더라 캘리포니아가 그렇다라는데요 항상 그렇죠 윗목은 상류층 이런 중산층 이상들은 경기를 타지 않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졌다고 해도 오히려 더 부자가 되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고급 프리미엄 매장들은 늘 사람들을 북적이죠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브렌트 609님 미국 대선이 끝나면 오히려 금리가 인상될 거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FMC의 3대 관전 포인트 중에 중립금리, 추정치익, 장기금리를 올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허플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저금리 시대로 보다는 중금리 시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이서님 이론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고 금리 인하를 하는 게 흔할 수밖에 없다고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침체까지 가느냐가 관건이겠죠 둔화는 될 텐데 침체까지 가겠냐 그렇게 되면 금리의 인하 속도나 시기이나 횟수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세의 주장은 둔화까지 가서 금리를 찔끔 인하해서 중금리 시대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들었던 영상이 라스트 마일이 아니라 좀 더 인플레 완화가 늦어지니까 라스트 0.5마일, 라스트 커로마일, 라스트 0.25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점점 길게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현재까지는 라스트 마일의 어떤 구간이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저 WHE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반복되고 있다 김치국 마셨다 실망하고 김치국 마셨다 실망하고 맞습니다 계속 설레발 치다가 또 실망하고 경기 둔화될 것 같아서 금리 인하의 횟수가 늘어날 것 같다 금리 인하할 것 같다라고 하다가 지난주에 고용보고서 때문에 또다시 실망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플레는 완화되고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데 그 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중간중근에 또 좀 반대되는 상반되는 지표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어서 데이터 디펜던트하고 한다고 하겠다는 패드 파월 의장도 한 3, 그래서 석 달치 정도의 자료는 보고 결정하겠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빨라도 9월에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번 슈퍼 수요일 잘 지내고 이후에 그 이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